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A1033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 선생님이 문제를 좀 많이 담아놨는데 차분차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론 그대로 출발해보자. 그래프는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 정의부터 표현 방법들까지 그 다음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요. 다 그려놓고서 익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단계별로 밟아 나가야 돼. 그래야 그래프가 딱 잡혀. 출발. 박스 안에 있는 문제 보세요. 두 집합 A가 있는데 A가 1,2,3,4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요. 집합 B는 마이너스 0,1이야. 이때 곱집합 1번 A 곱집합 B를 구하래요. 이번에는 이렇게 표시했네요. 이건 땡그러면 상관없어요. 곱집합 구하라고 했으면 곱집합은 다음과 같죠. 얘는요. 순서상이죠. 원래 다시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놈은요. 앞에 있는 집합 있는 원소 뒤에 있는 놈은요. 이 Y라고 하는 놈은요. 뒤에 있는 집합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 써주면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곱집합의 정의고 그렇죠?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X가 1일 수 있죠?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0,1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1,1 1,1 1,1 1,1 이렇게 X가 1일 때는요. Y가 3개가 되어야 되겠죠? 얘 갔어요. 다음에요. X가 2일 때는요. Y는 마이너스 1 2면은요. 2면은 1 이렇게 또 3개가 되는거지. 그치? 다음에 X가 3일 때는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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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X가 3일 때도 3개가 되면 되겠고 X가 4일 때요. 4일 때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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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빠졌다. 잘못하셨죠? 이런게 더 단순하게 더 싫어. 1일 때 마이너스 0,1 2일 때도 마이너스 0,1 X가 3일 때도 마이너스 0,1 4일 때도 마이너스 0,1 이렇게 대응하는게 바로 AB의 곱집합이다. 자. 곱집합 원소 몇 개 있어요? 이게 하나의 원소야 알겠냐? 이게 원소죠. 하나 둘 셋 세 개씩 네 번 반복돼요. 열두 개의 원소가 있다. 사람씩 열두 개의 원소가 있다. 그렇죠? 이건 얼마다? 월두 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됐죠? 자. 2번 A 곱집합 원소를요. 좌표 표현이에요. 이것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좌표 표현에서의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대응하고 있는 그래프야. 그래프야. 그럼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얘는요. 마이너스 0이니까 여기다 그려볼까? 그려볼게요. 샷샷샷 1,2,3,4가 있구요. 마이너스 1,0,1이 있어서 그래서 잘 봐. 1일 때는 1일 때는 x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1,1,1,0 이렇게 3개 대응합니다. 그렇죠? x가 2일 때도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3개 대응하죠. 3일 때도 이렇게 3개 대응하죠. 이렇게 점 몇 개 찍어야 돼? 12개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2개 찍으면 이거의 그래프를 좌표에서 그린거지. 그렇지? 이게 그래프야. 해당하는 건 주어진 이게 그래프잖아. 수소상으로 나타낸 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요.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요. 대응하는 관계 그대로 좌표 표면에다 x좌표 y좌표에서 점 찍어주면 이게 바로 이거의 그래프고 이 자체도 그래프고. 알겠어요? 다 그래프야. 그래프인데 주목. 자 이거는요. 함수인 그래프야 아니야. 떠들어. 떠들어. 함수인 그래프가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아니 얘가 정의역이 되고 싶으면 죽겠어. 그럼 함수가 돼야 되는데 1위. 1위. 화살 몇 개 날렸어? 3개 날렸잖아. 이렇게. 3개나 날렸잖아. 쟤는 장 알겠어요? 읽을 수 있죠. 2도 3개. 3도 3개. 이건 함수인 그래프가 아니다. 그럼 야 이거 도형의 방식이 아니야. 도형이 아니야. 도형은 맞아요. 알겠죠? 도형은 맞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항상 함수는요. 어디에 포함됩니까? 도형에 포함되죠. 그렇죠? 늘 그래. 너희들이 배웠던 대로 하면은요. 1차 함수 직선 맞죠? 1차 함수 직선 맞잖아. 도형 직선의 방정식. 도형에서 직선의 방정식. 함수는 1차 함수. 1차 함수가 도형에 포함되죠. 그렇죠? 이 얘기 잠깐 해줄까? 한 김에 봐요. 함수요. 1차 함수는 이렇게 돼있잖아. 1차 함수는요. y equal fx예요. 1차 함수는 fx가 이렇게 1차식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a는 뭐가 되면 안돼요. 0이 되면 안돼요. 그렇죠? 됐어요. 근데요. 도형일 때 도형 중에서 직선은요. 얘도 직선이죠. 근데 직선은요. 직선은 어떻게 되죠? 이건요. 앞서 했었지만 직선은 이렇게 y equal ax 플러스 b요. a가 0이 아니어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는 다 먹었고 y equal b라고 하는 뭐도 있어요? 상수 함수도 있죠? 상수 함수 직선입니다. 근데 1차 함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요. x equal k라고 할까? 이러한 직선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요. 아예 함수가 아니야. 알겠죠? 이런 직선이 있잖아. 만약에 x equal 4. x 무조건 4야. 이런 직선. 이건 직선이긴 하지만 뭡니까? 함수는 아니죠? 4가 미쳤어요. 막 다 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이해갔어. 그러니까 이건 직선은 맞는데 함수는 아니죠? 함수는 항상 도형에 포함됩니다. 알겠죠? 매우 특별한. 이게 대응이야. 매우 특별한 대응이 함수니까. 그렇죠? 얘가 사람이야. 매우 특별한 사람일 뿐이야. 알겠죠? 이해갔지? 얘가 사람이면 매우 특별한 사람. 그런 관계가 있다. 알겠다. 넘어갑니다. A104의 A번이에요. 그렇죠? A번.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N. 정수 전체의 집합을 Z. 실수 전체의 집합을 R이라 할 때 다음 곱집합의 좌표평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자 봐요. N은 지금 자연수고요. 자연수. 자연수. 다음에 Z는 정수요. 다음에 실수 전체의 집합을 R이에요. R. 실수요. 그렇죠? 하나씩 해볼게. 1번. 1번은요. 1번은 자연수. 자연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연수. 그렇죠? 좌표 표현해. 표현해 봅시다. 얘는요. 자연수는요. 1, 2, 3, 4 이런 건 자연수죠. 그렇죠? 뒤에 있는 것. 얘가 이쪽 축. 얘가 이쪽 축. 그러니까 선택받을 자연수밖에 안 돼요. 여기에 있는 거 다 되는 게 아니라 실수축이잖아. 다 되는 게 아니라 1, 2, 3, 4 이런 애들밖에 안 된다고. 무수진 안 가겠지만. 얘도 마찬가지죠. 화살 맞는 애들도요. 1, 2, 3, 4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건 모른종이지. 그래프가 아니야. 알겠냐. 모른종일 뿐이야. 그렇죠? 이렇게 써놓기 위해서. 자 다음에요. 자연수, 자연수 다 되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 찍어주면 어떻게 돼요? 1, 1, 1, 2 이런 격자점들. 1, 3. 와우. 너무 많이 그렸나. 젠장. 이런 점들이요. 이런 점들이 무수히 많이 있겠죠. 지금 선생님이 찍고 있는 이런 주치. 선생님이 X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점 찍어주면 돼. 점만 찍으면 돼. 점은 위치야. 위치. 팔 아파서 너무 많이 했다. 젠장. 그렇죠? 야!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계속 찍어나간 게 바로 뭡니까? 얘를 나타낸 그래프다. 알겠죠? 자연수, 자연수는? 한마디로 자연수, 자연수인 점들은 다 해당하는 그래프.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서 2번. 2번은 이제 뭡니까? 정수, 고박이 정수야. 정수, 정수니까 어떻게 확장돼요? 이제 화살 쏘는 놈들도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야? 이제 0도 되죠. 1, 2, 3, 4 다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다 돼요. 알겠어요? 다음에 화살 만난 애들도 0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 다 되는 거니까. 점 찍어볼까요? 이걸 만족하는 점들은요. 와우! 아이야! 와우! 그만할까? 말려줘. 말려줘. 이렇게 정수껀만 정수 점들은 다 찍히는 거 알겠죠? 아까 이 상태라면 어떻게 해요? 여기도 찍히고요. 확장되는 거죠? 확장되는 거야. 대응하는 점들이 졸라 많아지는 거지. 그렇지? 많아지는 거죠. 다음 3번이 문제인데 3번은 이제 실수 곱하기 z예요. 3번은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3번은요. 3번은 화살 쏘는 애들은 실수축 전체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쏴야 돼요. 실수 전체고요. 화살 맞는 애들이 뭡니까? 화살 맞는 애들이 정수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살 쏘는 애들은 얘네들은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화살 맞는 애들은 정수들만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얘는 다 쏠쯤이 다 됐어요. 쏠쯤이 다... 색깔들면 안 되겠다. 쏠쯤이 다 됐고. 화살 맞는 애들은요. 0, 1, 2, 3, 마이너스 1 이런 놈들만 화살 맞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말 이해갔어요? 그럼 봐요. 실수, 정수니까. 0,0 되죠? y 좌표가 정수면 되는 거야. 0.1,0 되잖아. 0.2,0 되고 0.3. 아, 마이너스 0.6가 돼. 야 이거 다 되잖아. 3,0, 루트 2,0 되잖아. 루트 2,0 맞아요? 대응관계. 루트 3,0 다 되잖아. 니들이 아는 수건 모르는 수건 다 되잖아. 여기 있는 점들은 다 되는 거야. 또. 야, 야, 야. 실수니까 어떻게 해. 얘는 실수인데. z가 정수면 되는 거니까. 1이에요. 0,1 되고요. x가 0일 때 0,1. 또는 0.1, 아, 0.2, 아, 이거 다 되네. 그렇죠? 이거 다 되네. 이거 다 되네. 쭉쭉쭉. 쭉쭉. 여기 있던 y 좌표가 정수이기만 하면 다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직선이 이렇게 평행에 무수히 나타나는 게 바로다.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야 알겠죠? 이거 그리라고 하는데 못 그린 셀리들. 어? 이게 기본이야. 기본 알겠습니까? x좌표는 실수 전체. x좌표 그래프의 숫자 기본. 이 자리에 실수가 들어가. 이 자리에 정수가 들어가는 거잖아. 실수, 정수인점들은 다 된다고. 그게 어디냐고. 실수, 정수인점들은 다 되죠. 여기 있다면 이거 다 실수들이잖아요. x좌표는 다 실수들이죠? y좌표만 1이면 돼. 정수면 돼. 실수들이죠? y좌표는 정수면 돼. 마이너스 2.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리는 거야. 네 번째. 그럼 이건 뭐죠? 4번이요. 실수, 실수인 점들을 한번 찍어볼까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는요. x좌표도 실수고요. 그래서 실수니까. 야, 이거는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만족하는 점들은요. 와우.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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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알아? 먹지. 시커먼 종이. 새까맣게 틈이 안 보이게 다 칠해져 있어요. 그렇죠? 좌표변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이 집합 곱집합 내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지? 실수, 실수. 어딜 찍어도 이제 다 안 보이네. 추기에 안 보이네. 추기에 안 보여. 하여튼 먹지다. 먹지 알겠어요? 왜? 실수, 실수인 점들은 다 되는 거니까. 그런 점들 다 찍어봐. 다 찍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새까매지겠죠? 됐습니까? 이해 갔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곱집합 순서상에 관련된 점찍기. 이해 됐죠? 이번 문제 풀이 가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